실리콘 테이프로 감자튀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키내내내드 맥오날드 만들어 보면 빨간색으로 색칠해줄 거거든요 감자튀김을 만들죠 방금 세인이 아님 맥오날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랐으면 이 위에 두꺼운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줄게요 실리콘 테이프를 붙여주고 가위로 잘라주고 쇽쇽 짠 가위로 잘라줬으면 요 밑에를 이렇게 붙이고 붙여줍니다 짠 옆에를 다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쪼로롱 이제 감자튀김을 만들어보면 요정도? 요정도 길이로 만들어볼게요 너무 두꺼우려나? 안 두꺼워 반을 나눠준 다음에 요렇게 서로 맞대어서 붙여줄거에요 모서리를 이걸 붙이기 전에 발표대 잠깐 놓고 입구를 막아줄게요 오케이 딱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점토를 넣어줄게요 쇽쇽쇽 길게 한 다음에 한번 안에 넣어보면 헥 우와 꾹꾹꾹 약간 진짜 두꺼운 감자튀김을 만들어줘요 우와 맛있겠다 마지막 아까 남겨놓았던 테이프 그 한 면을 붙여주면 완성 떼봐야죠 이제 떼보면 오 끈적거려 이렇게 감자튀김 하나 완성 그래서 여기다가 쏙 넣어주기 우와 우와 오 신기해 이렇게 여러개 만들어 볼게요 우와 다 만들었다 보면 우와 이렇게 붙여줍니다 막 넣어주면 오 감자튀김 완성 히히히히 또 뭐하는 거야 이거 실리콘 테이프 안에 점토 넣어서 만드는 거 또 뭘 만들어 맨날 뭘 만들어 계속 아니 왜 만들기 하면 안 돼? 너 헬퍼는 다 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다 했어 나 학교 숙제 다 했어 응 학원 숙제는 하아 그거 다 하고 놀아야지 이것만 잠깐 만들고 하려 그랬어 응 학원 숙제 다 하고 편하게 만들기 하면 얼마나 좋아 아 마음이 안 불편하니? 학원 숙제를 먼저 하고 노는 게 낫지 않니? 응?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을 말하면 엄마는 엄마 생각이 맞다고 하니까 먼저가 뭐야 학원 숙제가 먼저잖아 빨리 숙제하고 그거 놀아 놀게 해줄 테니까 응 진짜 30분 뒤에 엄마 와볼 거야 응? 와 제 생각에는 먼저 놀고 그 다음에 학원 숙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학교 숙제 계속했어요 아 진짜 살기 힘들다 하아 진짜 아 좋은 생각 났다 엄마가 30분 뒤에 온다고 했으니까 10분 동안 놀고 20분 동안 빨리 숙제해야지 키리키 키오리키 와 햄버거를 만들어보면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뚝하운 전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준 다음 위에 이 도우 있잖아요 이런 색깔을 조금 떼서 이건 노란색이랑 갈색이랑 섞은 거거든요 싹 올려줘요 슝 그 다음에 또 똑같이 테이프를 잘라서 위에 붙여줄게요 잘 붙어야 될 텐데 어? 잘 붙었다 슝슝슝 슝슝슝 이제 이걸 햄버거 모양처럼 잘라주겠습니다 우와 햄버거 빵 완성 짜잔 빵 두 개 완성 그 다음에 빵 크기에 맞게 치즈를 만들어주고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상추도 그려줄 건데요 상추는 초록색이랑 연두색을 사용해서 이것도 이 크기 비슷하게 일단 연두색으로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토마토 토마토 크게 하나 그릴게요 토마토도 그렸고 이 세 개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슝슝 가위 자를 땐 네모네모하게 이제 이거를 다 두꺼운 실리콘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상추부터 해보면 상추부터 해보면 젖어 주고 상추부터 해보면 상추부터 해보면 상추부터 해볼게요 상추부터 해볼게요 찌그러트려 야 일단은 여기를 잘라야겠다 찌그러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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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햄버거 안에 치즈도 똑같이 붙여보면 테이프를 자른 다음 위에 올린 다음 종이로 올리고 올려주기 가위로 잘라주기 치즈 완성 토마토도 똑같이 해줄게요 짜잔 토마토까지 완성 네모네모 자른 실리콘 테이프에 이렇게 점토를 올려주고 갈색 점토를 덮어줍니다 가위로 잘라주기 가위를 사용할 땐 조심조심 그 다음에 이제 합체를 해볼게요 합체를 해보면 밑에 놓고 치즈 먼저 올리고 양상추 올리고 고기 올리고 토마토 올려주고 우와 마지막 덮어주면 우와 햄버거 완성 만져보면 우와 풍성한 햄버거 진짜 햄버거 같아 우와 진짜 재밌어 귀여워 미키 귀여워 미키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숙제해야겠다 다 했니? 네 거의 다 했어요 그래 잘하고 있어 엄마 나가야 되니까 리온이 오면 저기 밥찌개 꺼내서 먹어 엄마 햄버거 시켜 먹으면 안 돼? 햄버거? 김치찌개 해놨는데? 햄버거 먹고 싶은데 알겠어 그러면 햄버거 뭔지 시켜 먹어 오 예쓰 감사합니다 아휴 아무것도 안 좋아 알지 그 어플로 이렇게 시켜 먹는 거 오예 신난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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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오랜만에 햄버거 먹고 싶네 다녀오세요 다행이다 엄마가 숙제 검사 안했다 숙제는 내일 학원 10분 일찍 가서 하면 됨 귀여워 미키 감티랑 햄버거 있으니까 이제 콜라를 만들어 보면 다음은 콜라를 만들어 보면 5cm 클리어계를 약간 비스듬히 잘라서 이렇게 말아서 연결을 딱 시켜줘요 그런 다음 이 뚜껑을 딱 닫아주면 오! 콜라 같죠? 약간? 이 밑에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5cm 클리아게를 두 개를 겹쳐서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 밑에를 테이프로 뗀 다음에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고 한번 콜라병처럼 돌돌 말아볼게요 아, 이것도 떼야겠다 너무 흐물흐물해져 뚜껑을 닫아준 다음 이 상태에서 안에서 돌려볼게요 이거 돌리면서 겉에 있는 이 테이프도 떼주면서 돌릴게요 슈웅 오, 조심스럽게 콜라병을 만들어줍니다 한 이 정도?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 정도 그 다음에 바닥을 만들어볼게요 안 떼어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서로 붙으면 안 돼! 이거 진짜 만들기가 어렵다 붙어도 안 돼! 안 떼어줘도 안 돼! 콜라병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밑에 팍 붙인 다음 잘라주고 콜라 뚜껑을 열어주고 이 안에 검정색 슬라임을 넣어줄 거거든요 이건 그냥 투명 슬라임인데 이걸 검정색으로 만들어줄게요 장갑을 끼고 검정색 식용색소를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서 바꿔주면 검정색이 되지 않을까요? 해볼게요 우와! 오 느낌 오케이 위에 구멍을 통해서 슬라임을 넣어줄게요 더 길게 뺀 다음에 두꺼매! 어! 귀여운다 이 정도 넣었는데 뒤에도 다 넣어볼게요 제발 들어가자 쿨라임 드디어 다 넣었다 오 끝에 뚜껑 닫아주고 짠! 그다음에 콜라 라벨을 실어주기 오케이 우와 콜라까지 완성!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3종 세트 뿜뿜 어 깜짝이야 어 내가 더 깜짝 놀랐잖아 누나 얼굴 보고 뿜뿜 뭐래 뭐해 캐캐캐 어 손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맥 오날제입니다 어 네 저 햄버거 하나 주세요 감티랑요 콜라도 주세요 캐캐캐 네 잠시만요 13,000원입니다 오 왜 이렇게 비싸 안 사요? 어 이게 아닌데 그럼 여기 할인해서 천원에 드릴게요 음 여기 있습니다 캐캐캐 네 카드 받았습니다 네 여기요 계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햄버거랑 감티콜라 나왔습니다 오 예스 신난다 먹어보면 햄버거부터 뽕뽕 음 고기가 살아있어 음 감티도 먹어보겠습니다 오 소금이랑 후추 뿌려져 있어 아 맛있거든 역시 바삭해 우와 콜라도 맛있겠다 오 탄산이 살아있어 콜라 이 맛이지 콜라 이 맛이지 진짜 햄버거 콜라 먹고 싶다 와 나도 진짜 햄버거 먹고 싶어 햄버거 먹을래? 엄마가 시켜먹어도 된다 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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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신나게 햄버거 만들고 시켜먹기 대성공 안녕하세요 이거 슬클 아니요 지금